안녕하세요. 빈혈의과 전문의 문일입니다. 성기에도 여드름이 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여드름과 치료법도 비슷합니다. 보통 성기에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성행위에 의해 전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기 여드름은 성생활로 인해 생기는 증상은 아닙니다. 물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드름이 아닌 성평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생제 복용, 연고제를 이용한 치료, 그리고 청결함 유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